드디어 홍어를 시켜보네 드디어 홍어를 시켜보네 홍어 3합이야? 응 그럼 뭐야? 김치랑 수육 다 오네? 홍어 뭐 집 서비스로 주네 진짜 1인분 시킬 거야? 응 진짜로? 응 왜? 우리 4명인데 왜 1인분 시켜요? 먹고 맛있으면 다 시켜 안녕이충이들 저희 집에 2명이 아니고 3명이 놀러와 있어요 안녕 우츄야 우츄 인사해줘 우츄 자 우츄 자 지금 주인이 개인기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도망가 우츄 일로 와봐 가자 가자 우츄 가자 나이스 우츄 앉아 우츄 앉아 오 손 손 엎드려 엎드려 우츄 안녕하세요 우츄 안녕하세요 자 이거 제대로 봐 안녕하세요 옳지 잘했어 얘 빵도 해? 아 빵 안 해 빵은 실패했어 우리가 죽어도 안 한대 오 배달 시작했어 5분 남았어 5분 떨려 난 이거에서 놓칠 수 없어 이리 와 이리 왔다 후추 감사합니다 와 대박 벌써부터 냄새나 이거 다닐거야 여보 이거 풀어주세요 저요 저요 어 근데 맹세 진짜 넣어 비닐... 비닐이 맨들맨들해서 내버렸으니까 비닐에 문 묻었나봐 오빠는 한 번 먹어봤고, 나 한 번 먹어봤고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청춘이랑 별이는 한 번도 안 먹어본거지 우와 비밀의 문이 열린다 야 쎄다 장난 아니다 근데 일단 리뷰 보니까 중급자라 그랬어 여러분 먹어보세요 와... 우리 싱크대에서 나오는 거 비슷한 냄새가 난다 너무 웃겨 일단 사진을 좀 찍어볼까 우리? 움직임은 뭐가 더 귀여워 딱 한 3, 4일 지나갔다는 냄새가 있어 배달음식이 와서 기대 안되는 건 처음이야 거의 먹지도 않고 토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서 우리 먼저 먹게 어떻게 뭘 먹어도 그런 게 어딨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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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먹고 싶었는데 나도 진짜 짜증나 여기다 써서 먹어보세요 아 진짜 어떡해 먹어보는 거야 얘랑 올리고 김고 와 냄새 진짜 대박이야 김치를 좀 많이 올려 아니 안 되지 이거를 위에 올리고 들어가면 내 먹구공으로 먼저 가니까 뭐야? 그래 이걸 가운데에 놓고 그래 저런 것도 찍어 먹어? 어 먹는다? 네 나도 모르게 냄새 때문에 호 불었어 먹어? 진짜 무슨 맛일까? 어때? 맛있네 표정 풀렸어 아 근데 최악은 아니야 맛있는 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럼 진짜 먹어보자 나 이제 궁금해 아니 저 냄새가 너무 똑같아 지금 나한테 그리고 아까 아까 이거 이거 비닐을 땄잖아 비닐이 미끌거리는 거야 이거 만진 손으로 이거 비닐 묶었나봐 지금 손에서 어차피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봐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이 없지? 응 괜찮지? 응 이게 왔다 응 그런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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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벅치네 누가 보면 10개 먹은 줄 알겠어 벌칙으로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난 입에 들어가면 통할 것 같아 냄새 맡고 벌써 지금 혼끡질하기 시작했잖아 완성됐어 오빠 자기 너무 조금 뭐야? 강하네 김치가 왜 이렇게 조금이야? 먹어보자 아니 먹어봐 그냥 먹어봐 으어어어 으어어어 오어어어어어어어 오어어어어어 크크 peł 그럼 욕을 마시는.. 아니 이게.. 아니 괜찮다니까? 여기 맛있는 집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코가 별로 없어서.. 괜찮아 맛있는 편이야 여기 진짜 맛있는 덴데? 아 그럼 그렇게 세지도 않아? 근데 나 이렇게 망설이는 거 처음 봤어 그렇지 나 왜 이렇게 다 망치르잖아 충충이 원래 새로운 음식이 엄청 호감이 많은 편이거든 둘.. 오빠 숨 자체를 들이쉬지마 코로나가 식어내고 먹고 막 간지러 그냥 쑥 넣어요 숨 쉬지마 잠깐만 마음을 준비 좀 하자 이게 뭔데? 이게 다리 동동 굴러 막.. 찍은봐 아.. 이걸 뭔데? 뱉지마 뱉는다? 먹는다? 응 진짜 먹는다? 코에 잔향이 쫙 넘네 한찜 싹! 좋아 군침 싹! 맛있지? 음 맛있네 모든 생각을 하지 말고 음미하지도 말고 그냥 씹어요 오빠 괜찮지 않아? 코가 엄청.. 다 똑같네 허구역질한 줄 알았어 허구역질한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아니죠? 말 걸지 말래 혼자 입고 싶대 응 오빠는 안 맞나 보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누가 이 고문하냐 지금 전기출 전기출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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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까면서 그 냄새가 완전 음식물 쓰레기냄새가 똑같이 나 처음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랑 얘랑 오버랩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음식물을 씹고 있는 것이 뭔가 오버랩되면서 먹을만 할 거야 처음에? 응 근데 갑자기 뭔지 알지? 울컥하게 울컥하게 해가지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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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않았나? 못 만나지 않았어요? 죽었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죽었어? 셋 엔딩이었네 너무 웃기다 새우 왜 찍어? 호몽 안 먹어서 신났어 배에 나와요 배에 나와요 결국 라면을 끓였다 에이 끝내는 결국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드세요 야 진짜 라면이야 응? 야 이거지 응? 내걸이 너희들 너희들 안 먹어야지 ر 해